괜찮아요 죽는건 인생이죠 지금부터 탱크를 타겠다 건방진 놈들 나를 분노케 하다니 용서치 않으니 아씨 내 탱크 뒤졌어 오빠 한 탱크 탄다 자 지금부터는 탱크를 타고 월탱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월탱실력이 꽤 되기 때문에 탱크를 타면 갑자기 버서커가 된댑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버서커에요 지금부터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야 이거 빨리 문 열어라 새끼들아 야 문 열어봐 야 이거 빨리 문 따봐 문 따아 야 오픈 오픈 오픈게이트 그렇지 갑시다 지금부터 드리프트샷을 할거에요 아씨 뭐야 야 왜 남아 야 빨리 야 문 야 이 미친놈아 아씨 나 가뒀잖아 지금부터 드리프트샷을 이용한 굉장히 헐다운을 할거에요 저기 있네요 낙차고래에서 쏩시다 나이스 한발 자 여기서 뒤로 해피기동 해줘요 여기서 한발 더 쏴요 헤드샷 자 두발이에요 라스트 한발 남았어요 빠생 하나 둘 나이스샷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벗어 크기 때문에 탱크는 겁나게 운전을 잘해요 빼 배피기동 지금 비조 비쪽 아래 언덕쪽에 한마리 있어요 조심하죠 자 여기서 헐다운해요 자 요쪽에서 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대기에요 지금 뒤에서 적이 나올수도 있는데 위쪽에 한번 봤는데 없어요 대기 요 밑에 한마리 있을거에요 그냥 마구 쏘도록 합시다 자 뒤치기 조심 이거 뒤로 한번 빠질게요 뒤로 쭉 빼 옆으로 올 가능성이 꽤 돼요 탱크는 안보이죠? 대기 비니벽 한번 보고 탱크 지금 왼쪽 구석탱이에요 언더 해변가에 있어요 잡으러 갈게요 저거 지금 건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거 건물 무너뜨린다 저거 건물 쏜다 대기 어우 지성 야 빨리 저거 돌아봐 저거 건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여기 탱크 한마리 있어 잠깐만 이거 뭐냐 이거 언덕에 있는건가? 패스 저거 지금 건물 쏘고 있어요 저거 직접 잡으러 어 건물 무너진다 아닌가? 아씨 정말 어떻게 잡지? 고물 무너진거 구경이 날까? 하하 적발견 자 여깄어요 낙차고래에서 꼽시다 아직은 없네요 일단은 뭐 여기서 좀 버티죠 이쪽 에이지점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에이지점을 좀 선점하고 있죠 일단 낙차 고려해서 계속 봅시다 요쪽에 한마리 있어요 까비 탄도 좀 아끼고 탱크 떴어요 어떻게 할 줄 알죠 자 여기서부터 쏩니다 호! 어우씨 누구야 탱크인가? 좀 아픈데 누구지? 잠만 이거 내가 봤을때 상 위에서 맞는거 아니야? 어우씨 아아 정말 타고 내려왔네 야! 부사소 니가 봐줘야지 하이 아아 아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